안녕하세요 천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오늘 숙박을 할 곳은 큐브 호텔 같은 거거든요 근데 큐브 호텔이 굉장히 가격이 또 비싸지가 않아요 여기에 제가 빨리 집을 풀고 체크인을 하고 좀 나가서 시부야를 둘러볼 생각입니다 더 밀렌리얼스 뭔가 좋아 안녕하세요 히쳐인 히쳐인 해피아워 히쳐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치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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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 호스텔에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니 유튜버 하하하 한국어 할 줄 알아야? 하하하 발음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하하 헤어 컬러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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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사람들이 다 노트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노트북을 할 거거든요 포오킹 스페이스 이런 느낌이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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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커피도 여기 무제한이구요 성격 좋아요 합석하래 합석 히츄 윈 히츄 윈 요거는 어디에 가요? 로스앤젤레스 너 모두 로스앤젤레스에 가요? 아니요 너너로에 가요 서울에 가요 한국에 가요? 아니요 아이샤에 가요 아이샤에 가요 아이샤에 가요 저는 이천에 가요 이렇게 역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면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왔거든요 도쿄 친구도 없고 근데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재밌는거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 근데 사람들 다 쾌남이다 그쵸 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해주고 이런게 진짜 뭔가 되게 자존감이 높고 좋은 성격이 아닌가 같습니다 그쵸 요거인거? 오우 당신 게으루 여자 발견하니? 왜OD? 영국 동전 여기가 muchos raising Das 아이샤에 가요 아이샤". 그래서 당신은 그냥 다녀오고 계시나요? 2주일이요. 1주일이요. 1주일이요. 하지만 한국어를 연습하고 싶어요. 아, 한국어로? 조금이요. 근데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유튜버이요. 아, 유튜버이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 F5. 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있구나. 와, 완전 캡슐이네, 이렇게. 굉장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방음은 좀 안 좋을 것 같은. 와, 이렇게. 와, 딱 이렇게 방만 있어요. 방만 딱. 캐리어 이렇게 밑에다 놓는 거고. 줬더니 이걸로 조절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 된다, 된다, 된다. 오. 오. 1인 샤워실이고요. 샴푸랑 컨디셔너랑 바디샤워 다 있네요. 화장실이랑 여기 빨래실은 따로 있네요. 어, 여기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와, 딱 진짜 잠만 자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속박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굉장히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먼지도 없고,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고. 제가 침대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가가 너무 비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쿄가 벚꽃이 만개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냥, 오늘이 그냥 만개. 그래가지고 원래 도쿄 오는 게 왕복으로, 뭐 아시아나 항공해도 왕복 한 50만 원이면 하거든요. 저는 항상 저가 항공을 탔는데, 저가 항공 한 25만 원이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40만 원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게 성숙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행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 있는 시즌이 있습니다. 뭐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이런 건 다르나 보고요. 그래서 여행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마다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량의 하프코인을 받는 구독 서비스인데요. 받은 하프코인으로 여러 국가의 숙박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베이직 구동 모델이 49,000원에 150 하프코인을 받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구동 모델이 98,000원에 300 하프코인을 받습니다. 이게 평소 그냥 비성숙이 때도, 타 플랫폼보다 5% 5% 싸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아니죠. 진짜 대박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성숙이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바랍니다. 우리 성숙이 때,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평소 그냥 숙박값이 2배, 3배까지 오르잖아요. 우리 가족이랑 혹은 내 여자친구랑, 크리스마스날 좋은 호텔 잡아서 여행 가야겠다 할 때, 그때 미리 사두면, 그냥 비성숙이랑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여기 월세 진짜 비싸거든요. 여기에서 맛없으면 바로바로 쫓겨나는 창권이라서, 어디들어 가도 많습니다 사실. 저 여기서 앙기달. 와 이거 한국인들이 많게 한가봐. 막 갈 수 없다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한국물 나오네? 이런 데가 되게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요즘에 카드도 진짜 많이 된다. 일본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카드 안 됐거든요. 이곳에 있는 맛집이에요. 와... 이런 데 맛집이에요. 진짜. 제일 좋은데? 제일 맛있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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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니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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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여기가els을 걸어볼까요? 그냥 이거 하나요? 하나요? 그리고 하나요. 그리고 하나요. 하나요 교자. 교자 이제는 교자예요. 아,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이주얼 버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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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야 다른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술 한잔하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술집인데 싸우는 술집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냥 9일까지 가고 싶어요? 네 9일까지 가고 싶어요 9일이요? 그냥 도쿄이요? 네 네 너는 왜 안 먹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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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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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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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늑하죠? 침대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기상을 할 수도 있어요 소음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막 침대가 올라오면 깰 거 아니야 당연히 저는 이렇게 안하고 불빛이 갑자기 밝아지는 걸로 했는데 사람들은 민빵 안 끼치고 딱 알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죠 그리고 갑자기 불 켜지면 이렇게 많으니까 알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와 진짜 배려 있는 그런 숙박업소입니다 저는 너무 잘 잤고요 진짜 그냥 안락해 와 진짜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8시간 내리셨습니다 캡슐호텔은 좀 힘들었었는데 여기는 너무 안락하게 잘 잤어요 완전 그냥 내 공간 딱 내 방에서 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왔던 그 라운지입니다 아침 보니까 더 예쁘네요 그리고 빵 이렇게 있고 어우 씨 저 오늘 너무 없는데? 아 빵 이렇게 있고 아 이거 소스고요 오픈?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모 저 오늘 계속 Și 커피 커피 호모 호모 이게 어떻게 보니? 이 뫼모는 사용할 수 없이 8,000원은 좀 비싸긴 한데 요즘 물가 워낙 비싸니까 야 아 아 오 발미도 이런가 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여기에 사용한 거 etes 사람들이 봤을때 이거 밖에 없는데 8천원이야 할수도 있는데 일본이 그런거 같아요 경험에 초점을 맞추더라구요 제가 긴자에도 좋아하는 식빵집이 있거든요 더 센트럴 베이커리라고 있는데 식빵 2개 랑 버터 랑 잼 나오는데 한 2만원 넘거든요 말해야하나 싶은데 그 토스트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토스트기 영국제 뭐 일제 독일제 이렇게 있는거거든요 미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싼 토스트기를 써보는 경험으로 돈을 내라 이거에요 그래서 음식만 보면 뭐야 8천원은 왜이렇게 비싸 이렇게 할수도 있는데 이런 발뮤다랑 커피 머신들 되게 좋은걸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걸 써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8천원이면 괜찮은 가격이다 이렇게 책정을 매기고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같은게 조금 일본이 독특해요 사실 요즘엔 물가가 미치는데 비싸고 8천원은 비싼것도 아닌데 요즘 만원으로 갖고 나와도 돈가스 하나 겨워 먹겠습니다 그쵸? 저희집 앞에는 돈가스 13,000원이요 아주 그냥 제가 8천원 내고 먹을수 있는건 다담아왔습니다 가성비충이라 발뮤다를 사용해본적이 없어요 말만 들었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경험해보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맛있으면 나도 집에가서 발뮤다를 사야지 이것만으로도 8천원 값어차는거 아닌가 커피 아 좋다 이번에는 1박에 100만원이 넘는다는 도쿄 도쿄의 5성급 호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매일인이죠 제가 여기도 하프 플랫폼으로 예약을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플랫폼에서 가장 최저가로 나오는게 110만원 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90만원 정도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20만원 정도 차이 나는거에요 지금이 준성수기에요 왜냐면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니까 근데 성수기는 정말 비싸죠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연말 연초에는 진짜 비싸지거든요 그때는 아마 2배 2.5배 3배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하프 플랫폼은 성수기에 막 가면 무조건 이득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매즘도쿄 5성급 요기를 90만원도 안하는 가격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했으면 준성수기 때문에 한 110만원 줘야 되는데 진짜 5성급 럭셔리긴 하다 매즘도쿄 이게 2020년이 생겨가지고요 완전 다 신시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 와 뷰가 미쳤어요 진짜 와 도쿄에 이런 뷰가 있다니 완전 무슨 뉴욕 맨해튼 같지 않아요 딱? 여기 앞에 센트럴파크고 아 저거 도쿄 스카이타워 아닌가 와 와 장난 아니죠 이게 매즘도쿄가 여러 작가들이랑 협업해서 만든 호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 제일 작은 룸이긴 하거든요 커피도 이렇게 내려 마실 수 있고 물도 있고 와 되게 예쁘죠 우와 와 경지 미쳤다 진짜 우와 화장실 따로 있고 이렇게 원래 도쿄가 되게 방이 작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비싼 5성급이라 그런지 방이 굉장히 큽니다 뭐 한국이나 어디에 비교해도 작지 않아요 전혀 여기는 이따가 뭐 리스키 먹을 때 쓰라고 해놓은 거고 물이랑 오렌지 주스랑 그리고 비어랑 다 무료라고 했습니다 와 커피 내려 마시게 이렇게 블렌즈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메뉴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더 할 수 있고 음식을 이런 거 있는 호텔은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예술가들과 협업을 해서 꾸민 호텔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와 너무 예쁘죠 진짜 진짜 깔끔하고 예쁘죠 이런 게 되게 디테일이 엄청 예쁘죠 하나 되게 예쁘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쵸 이게 진짜 짱인데 이게 책처럼 해놨거든요 이렇게 어 매즘도쿄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칫솔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메니티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와 면도기 레이저 진짜 디테일하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딱 예술작품처럼 이렇게 다 어메니티를 여기다 이렇게 책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쵸 이렇게 노곤한 몸을 풀어준다고 그런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커피 한잔이랑 초콜릿 먹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그쵸 사람은 이런 좋은 걸 보면서 야 야 야 야 이거 초콜릿 진짜 맛있지 않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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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커피 진짜 맛있지 아 진짜 맛있지 우리 여기 잘 왔다 약간 이러면서 행복은 나눠야 더 맛있고 더 행복한데 오후 7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여기가 이제 일곱시마다 쇼케이스라는 곳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해요 와 야경 끝내준다 그쵸 와 저 예약을 했거든요 일곱시에 저녁 예약을 코스 요리 와 땡큐 That's very nice 아 땡큐 와 와 이게요 음식마다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는 스토리를 여기에 음식을 투영을 했네요 그래서 먹는 재미가 있게 해 놨어요 역시 일본은 그 체험을 하는 거에 돈을 좀 쓰게 만드는 거 같아요 뭐 줄리엣은 로미오한테 헌신했다 뭐 그렇게 다 서사가 있습니다 음식마다 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소스 와우 와 와 와 와 와 토마토 소스로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만들었구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양파랑 그리고 완전 연어 날 생선을 메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자칫하면 연어가 비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양파가 잡아주고요 그리고 연어에 또 담백한 맛에다가 토마토 소스까지 어울리니까 그냥 와 엄청 신선한데요 요즘 처음 느껴봐요 와 미쳤다 이거 와 나 핥아먹고 싶어요 이렇게 와 지금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오 이게 파이거든요 와 진짜 바삭하다 이렇게 파이 안에 새우로 꽉 차 있어요 와 그리고 버터소스구요 이거는 그냥 샐러드네요 소스가 굉장히 꾸덕합니다. 버터향이 물씬 나는 꾸덕한 소스예요. 새우도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탱탱합니다. 탱탱. 식감이 전부 아닌데요? 뭔가 성공한 느낌이에요. 지금. 아 이게 다 포이즌이래요. 독. 그래서 저 서사에 맞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미오가 일부러 독약 먹고 죽었잖아요. 얼마 후에 깨어나게끔 그 이야기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되어있어요. 와 이거 12만 8천 거의 13만원인데 저는 오히려 정말 엄청 가성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요. 오이시데스. 아. 이빨이 오이시데스. 이빨이 오이시데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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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에다가 고년의 맛을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육즙을 어떻게 이렇게 가둬데? 아 근데 참 이런 배경에서 혼자 먹는다니 참 아쉽긴 하다 결혼하면 여기에 같이 와야겠습니다 다른 호텔 안가고 이 음식 먹고 사쿠라? 사쿠라야? 사쿠라 그리고 이렇게 와 배경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진짜 13만원이 생각해보면 여기가 도쿄의 시그니엘이라고 하거든요 완전 고층에서 내려다보면서 먹는 시그니엘 스테이 이런 느낌인데 13만원이면 싼거죠 그쵸?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물가를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서울이 더 비싼거 같아요 요즘엔 정말 외식가격이나 너무 만족스러웠고 와... 아니 장난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은 식사였어요 여기가 이렇게 라운지구요 뭐 와인이나 위스키나 칵테일 마실 수 있구요 이렇게 사람들 마시고 있네요 벌써 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거에요 뭔가 되게 고급스러웠죠 진짜? 밥먹으면서 보는겁니다 분위기 되게 좋죠 이렇게 맛있는 디너를 먹고 다시 호텔방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맛있었고 제가 어제도 하프 플랫폼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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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큐브 호텔을 저렴하게 예약을 했잖아요 이 오성급 호텔 2020년에 신축한 일본의 시그니엘인 매즘도쿄도 제가 다른 플랫폼보다 가장 최저가보다 20만원 싸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돈 받고 하는 광고지만 말이야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98,000원이나 49,000원씩 매달마다 그냥 모은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 하프코인 안없어지니까 계속 모으고 성수기 때 그냥 미리 딱 정해지면 바로 예약하면 다른데보다 한 절반 가격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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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 알려주고 싶은 저는 사실 큐브 호텔이 별로 안 좋을 줄 알고 뭔가 극과 극의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큐브 호텔도 너무 좋았습니다 15위 한가운데 있었고 그런데도 당연히 오성급이 좋죠 그쵸? 저도 영상 이제 찍느라고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건데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랑 함께 이렇게 좋은 호텔 그리고 이렇게 럭셔리한 호텔 성수기 때 예약을 미리 하면 다른데보다 훨씬 2배 가격으로 2박자일 수 있는 거 4박자일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항상 좋은 운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히철리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